강남 3구 마용성 집값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방을 저 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인천 경기를 저 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구축 가격을 저 따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요. 이렇게 안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논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고 국내 주식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빠지고 있죠. 12월부터 추가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 중이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 줄어들었고 금리도 가상금리를 붙여서 지금 금리가 거의 5%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자도 비싸고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적은 그러니까 거의 빌리지 마라는 소리죠.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빌리지 마.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1금융권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거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1주택자는 더 안 빌려주고 무주택자도 덜 빌려주고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금융으로 가죠. 그래서 2금융이 지금 풍선효과로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휴. 서민들을 2금융권으로 몰고 있는 정부. 그런데 추가로 또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보시면 15억 초과대출 금지, 다주택자 주택 금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을 규제했단 말이에요. 자본이 좀 있는 사람들. 투자 수요 막는 거죠. 투자 수요. 실수요만 들어와야 돼. 투자 수요는 못 들어와. 이렇게 금융권을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정권 들어서는 이게 아니라 자본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본이 적은 사람까지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DSR. 이미 이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강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거의 21년부터는 실수요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요자만 거래하는 장세가 만들어졌고 투자자가 지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실수요 장세에서 추가로 가계부채 총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출 잔액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중에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계대출 막아. 저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죠. 사실 기준금리가 중요하죠.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그리고 조달 금리가 있죠. 이런 금융채, 그 다음 은행 시장금리 이렇게 우리가 뽑히게 되는 건데 기준금리가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22년 양껏 올렸다가 0.75를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0.5 내리는 걸 보고 0.25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로 한정돼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로 모든 경제가 결합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내린다 그러면 환율이 더 튀고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불확실성이 높죠.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이 상황이 좀 더 극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 이틀에 사그라들지 않고 이게 좀 더 장기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지금 이게 뉴노멀이다 이게 기본값이 되었다 트럼프 시대 되면서 이제 1400원 환율이 기본이야 기본값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자료를 만든 게 며칠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400원이에요 1400원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 포지션을 잡으면 환율은 여기서 더 튈 수 있다 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지금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가 부진해요. 내수고 외수고 간에 다 부진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사실 필요한 시점이에요. 필요합니다. 내려야 돼요.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하면은 이 사람의 주요 정책 방향이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중국 60% 멕시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때리잖아요. 때리면 당연히 거래들이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땐 공급망하고 수요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압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리스크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금리를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늪에 빠진 거죠. 두 번째 환율이 지금 높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도 반영이 돼서 환율이 높은 건데 이렇게 환율이 튀는 모양새를 보면은 과거에 금융위기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금융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이미 바이든 때 우리나라 기업 SK고 현대차고 미국으로 지금 공장을 옮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미국에서 만들면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자재비나 이런 것도 쓸 텐데 파견 나간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화는 약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보시면 제일 우선되는 건 환율일 것 같습니다. 환율. 지금 내리면 환율은 튄다. 무조건 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내리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가 집값. 집값, 가계부채. 이게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값은 사실 강남만 높거든요. 강남 용산만 높은 거예요. 강남 용산 마용성 정도죠. 마용성 정도가 높고. 나머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지방 초토화예요 초토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강남 마용성 집값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도 따라오를 것 같고 그랬을 때 나머지 애들이 갭매우기를 해버리면 가계부채는 상상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 버릴 거니까. 지금도 GDP 대비했을 때 100%가 넘는 수준인데 중위, 하위, 지방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경기 침체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감당이 안 되면서 소비가 위축 수준을 넘어서 경기가 완전 망가지고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갭매우기를 커트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갭매우기 컷! 갭매우기 하면 몰이 못 잡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여기서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대출 규제를 심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소비 박살이 날 거다. 가계, 수출 모두 다 박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죠. 이거를 한국은행 총재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내가 GDP 수준에서 끌어내릴 거라고 공언한 바가 있고 이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죠. 대출 규제는 결국 수요 억제거든요. 수요 억제까지 오다 보니까 25년의 경기는 정말 24년보다 훨씬 더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년부터 정책들을 펼칠 텐데 이전에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는 달라요.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이제 2기에는 거의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모두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각자 도생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5년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보면 상반된 금리의 방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트럼프 되기 전부터 시장금리는 튀었어요. 이미 코픽스가 튀어 올랐거든요. 기준금리는 인하의 방향으로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10월달에 우리가 0.25 인하했잖아요. 인하를 했는데 기준 시장금리는 더 올랐어요. 인하. 그래서 거의 5%에 달하는 금리 수준. 거의 4% 중후반이거든요. 5% 다 다른 정도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면에는 또 대출 규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감소됐죠. 빌릴 수 있는 은행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고 빌릴 수 있는 금융은행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 금융권도 이용하고 또 가산금리가 높아도 이용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요자들이 나중에 경제 위기의 희생양이 될, 침체의 희생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레버리지 쓰지 말고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포지션 잡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8조도 넘어가지고 빌렸다가 이게 팍 감소하죠?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 DSR 플러스 가산금리. 이걸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차피 금리가 이금융권이랑 비슷하거나 더 싸네? 하고 더 많이 빌려주네? 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금융권 간단 말이죠. 이금융권으로. 금리도 1금융권이랑 차이가 없고 더 많이 빌려주고 오히려 빌려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로 가니까 풍선효과로 여기서 인상이 폭증합니다. 1조 5천억.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지. 다 이금융권을 활용해서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2월 2일부터 수도권 현정 디딤돌 대출 축소됩니다. 보면 이제 가는 금액, 디딤돌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LTV에서 빌려주고 추가로도 청년이나 이럴 때 빌려줬었는데 그게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공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미등기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이건 뭐냐면 분양했을 때 후취담보로 해서 빌려주잖아요. 대출을.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잔금 앞두고 디딤돌을 하려는 곳이 어디예요? 수도권에 서울은 못하겠지만 인천하고 경기는 본인이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무조건 디딤돌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거다. 수도권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대출 대란이 이뤄지겠구나. 대란이 일어나겠구나. 못 빌리겠구나. 등기 이게 생각보다 늦게 나요. 이게 입주 기간이 있어요. 입주 기간이. 그런데 시행사든 시공사든 다 돈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분양 받은 사람만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최악의 서민의 저 끝까지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서민대출의 끝판왕인 정책대출마저도 가능 액수를 줄이겠다. 등기 안 난 거 후치담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공제도 몇 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 정도로 평균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더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대출까지 건드렸다. 이러면 수요 억제죠. 수요 억제. 플러스 시장금리가 인상되는 결과. 고금리. 여기에 경기 침체 상황. 긴축이 오면 경제 위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침체는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건 결국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가격 조정이 장기로 가느냐 짧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대출 규제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계속 대출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완화가 될 거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매에 어디 주택이 나오는지도 잘 보시고 또 가격이 어디가 내려가는지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실제로 대형들 중에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한 물건들이 지금 보여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이번 연말 12월 12월 1월 이때를 잘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의 중급지, 하급지, 수도권 이런 애들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가 이 정도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르지도 않았어. 여기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안 빠져요. 이런 애들은. 빠지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안 빠져요. 왜냐하면 하방에 전세가 있거든요. 하방에. 우리 수요들은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은 누구나 있어야 되잖아. 길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관망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가면서 전세는 계속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집값이 크게 빠지려면 전세가 하락이 나와야 돼요. 역전세. 근데 역전세를 만드는 건 금리가 폭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기준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책적인 세금 폭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내리고 공시가 내리고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보유세를 낮춰놨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상급지가 회복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중하급지가 추가로 빠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전세가 거의 붙어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지가 조정되는 그런 건강한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목세의 중과를 없애야 돼요. 이게 없애져야지 취득목세 8%, 12% 때리니까 지금 작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말 단순한 이 규제가 강남 3구 마용성 집값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방을 젖바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인천 경기를 젖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구축 가격을 젖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요.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런 대출 규제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대출 규제를 보고 시장의 수요 억제체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회가 나오니 지금부터 기회가 나오니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의 마지막 기회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뉴노멀 시대 이제 국평 가격 더 이상 싸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마지막 기회 이때 저렴하게 사시면 된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